안녕하세요. 이유란 영어의 김보연입니다. 자, 우리 엇범 문제 함께 풀어볼 건데요. 자, A번 같은 경우는 형용사와 부사인데 앞에 있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 형식에서 필이라는 동사는 지각동사가 아닌 감각동사라고 하는데 감각동사는 우리 내신대에서 너무 많이 했었죠. 너는 행복하게 보여. 이때 해석은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이 자리가 룩 다음에 나오는 품사가 이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피를 골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필 때문에 세이프라는 형용사를 골라야 되고 많은 부모들이 걱정을 하죠. 자, 이러한 세계에서 오늘날 이러한 세계인데 어떤 세계인지 굉장히 궁금해한데 어떻게 그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지 아이들을 기를 때 이 혼란한 세상에서, 무서운 세상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회문사를 고르는 문제였고 자, 비번은요. 컴마 찍고 이렇게 ING나 PP 형태를 묻는 거면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으면 지우고 이러면 분사 고문 형태예요. 그럼 분사 고문 문제를 풀 때는 이 주체를 끌고 와요. 같으니까 지웠을 거니까. 그러면 이 아들 보이가 팔을 그의 친구한테 딱 두고 그리고 동작을 했지. 그 해, 나 앞으로 가라는 걸 했는데 먼저 가라고. 그럼 이 아들 보이가 모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이라서 ING를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C번 볼게요. C번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해석으로 풀어도 왼절이 조금 어색해요. 자, 근데 정확하게 보시면 I promise, 나는 약속했어. 자, 이때 4형식 동사예요. myself, 간접 목저가 나오고 자, 그리고 그 순간 됐절을 직접 목저가 나오는 거예요. 쌤, 그러면요. 이 됐은 어떤 용법이에요? 자, 이 됐은 두 문장을 연결하는 명사절의 접속사인데요. 그럼 이 명사절의 접속사 됐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명사기 때문에 문장의 성분에서 주목보 역할을 한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That he is a genius까지가 명사절이죠. 자, 그리고 명사절은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특징이 있어. 자, 두 번째에서는 Everyone thinks that 자, 대절이 목저가 역할을 하네. 자, 세 번째에서는 The fact is that 자, 비동사 다음이기 때문에 이 대절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어다. 아, 명사절의 접속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면서 주목보의 역할을 하고 자, 그리고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특징이 있다. 자,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하시면 아, 이 That이 사형식 프로미스 때문에 간목, 직목자리에서 대절이 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와 같은 아이들을 키우려고 할 때 이제 나 자신 스스로 약속을 한 거죠. 그와 같이 그와 비슷하게 키울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Liebe